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는 6월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.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김 지사는 20년 지방현장의 경룡과 위기에 강한 리더십으로 경북의 꿈을 완성시키겠다며 다음 달 6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6.4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후보에는 고노울 전 의범과 박승우 포항시장,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나서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